자 이 시간에는 500페이지를 보죠 이 저당권 설정도 제안이 나왔는데요 이 주택법상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식이죠 이걸 공급하고자 할 때 입주자들 모집해서 정하죠 그렇게 정해진 자를 입주 예정으로 합니다 이때 이 입주 예정자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나갈 무렵에 장금 주면 소유권 넘겨받아서 들어와서 하는데요 이때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아파트 10동을 주면 한 동 완성됐다고 하면 사업체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기를 쳐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 사업체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 소유권 이 보전기 해놓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돈 빌려다 서면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뭐 재산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당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야 사업체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이 대지 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등을 함부로 설정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규제합니다 그때 일정 기간 동안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기간이 중요한데요 거기 밑줄 친 것이 기간입니다 자 거기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유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수익권 2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 수치를 꼭 암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일 때는 달라져요 주택조합이 아닐 때만 이제 금방 그걸 초기하고 주택조합일 때에는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유부터 소유권 2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렇게 입주 예정에 통해 없이 일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때 하여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저당권 설정하지 말라 가등기 담보권 지상권 그 다음에 바로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걸 설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전세권 그 다음에 이걸 아예 소유권 돈 주고 받고 돈 주고받고 소유권 넘겨버리는 매매도 하지 말라 명예의 공채로 주는 증여도 하지 말라 이런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건은 첩을 받습니다 그때 첩을 받을 정도는 2년이나 진흥 또는 2첩을 범죄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소유권 2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 그때 소유권 2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 뭐냐 그게 써졌죠 사업체가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반 입주 가능이라고 입주 가능이지 바로 잔금 지급율이 아니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행위를 할까 봐서 우리 법에서는 이 사업 주택에 부기 등기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부기 등기를 해야 할 시기를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아까 입주 예정에서 통해 하셨으면 안 된다고 아예 공시를 부기 등기 경시로 해 놓게 되는데 부기 등기를 언제 하느냐 주택 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호 등과 동시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호 등기와 동시에 해라 다만 공적 주체는 이런 부기 등기 할 의무가 없다 민간업자에게만 저게 한다 이거죠 부기 등기까지 맞춰놨는데 그 외에 이런 하지 말라고 했던 행위를 하면 무효로 하겠다 다만 이 사업 주체의 경영무실로 입주 예정자가 이런 것들을 넘겨받게 될 때는 그때는 유효합니다 501페이지 이 주택 공급질소 교란행의 금증이 나오는데요 이건 처음에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할 파트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상 건설 공급되어지는 주택 이것은 바로 박스 안에 있는 5명이 공급받아 갈수록 기재해요 그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 주택청약정합저축인 입주와 저축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주택자 지역 직장 주택자 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주택상황사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시장수 구청에 발행한 여러 가지 확인서 무화과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2주 대책에 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2주 대책 대상 확인서 이런 증서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네들 하여금 공급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서지휘를 무단으로 거리를 한다 무단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정의를 한다든가 알선을 한다든가 알선을 한 강구를 한다 이거 하면 주택 공급서를 교란케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보았던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지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 저당한다 상속으로 넘겨받는다 이것은 주택 공급서를 교란케 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허용합니다 이건 금지합니다 그래 금지된 행위 4가지하고 허용된 행위 2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시험공부예요 그 다음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건 위반자가 되어있죠 위반자는 조치가 가로 1번, 2번, 3번, 4번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잘 봐주셔야 되겠죠 일단 지휘는 무효로 할 수 있고 공급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받았던 그 돈을 환급해주면 그 환급해준 날에 주택의 소유권을 사업주가 최대한 건조합니다 그리고 돈 주고 퇴근을 명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장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인 입주자 자격 제한을 10년 동안 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 좀 받으시고 형사고발하면 셉니다 3년 이하의 증액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합니다만 그런데 왜가 있죠 그 행위로 얻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자는 바로 3년 이하의 증액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 금액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투기괄주가 나와 있죠 이 투기괄주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지구이고 투기괄주를 지정하게 되는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이다 그리고 지정을 하게 될 때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장하고 시도사에 있다 그 자들이 지정할 때 국토교통장은 시도사 의견 듣고 국토교통장 지정할 때는 다시 가로 1번 보면 국토교통장 간 시도사가 이 투기괄유를 지정을 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장 간이 투기괄유를 지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와 시도사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사가 투기괄유를 지정하고 해야 할 때는 국토교통장과 미리 협의해라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투기괄주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 지정 지속 여부를 1년마다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 국토교통장 간 그리고 투기괄주가 지정된 장소에 대하여 주택가격 안정이 있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지역에 투기괄주가 지정 목적이 없어서 해제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가 요청할 수 있냐 그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바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요청을 받았던 지정권자들은 요청받고 나서 검토해가지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자 거기 받으시고 쭉 내려가셔서 통과해도 되겠고 마지막 줄 보면 이 투기괄주가 지정되어 있다 투기괄주가 지정된 후 그 안에서 신규 아파트 같은 입주권 분양권을 취소한 자는 전매 제한을 가합니다 그 기간은 소유권 2등급까지고요 다만 5년 초과하면 5년으로 끝나죠 이런 전매 제한을 가기 위해서 투기괄주를 지정해놓고 있다는 거 그리고 투기괄주 지정 기준이 있죠 이게 두 번 출제된 바 있는데요 28-29회 때 또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에서 1번하고 2번에 가 3번에 가나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504페이지 거기 내용도 정비법상 있는 것인데 이미 했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06페이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이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바로 별표입니다 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으로 구성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카로 4번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이 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잘 봐주세요 도시정생활택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 중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특히 3번을 주의하십시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몇 층 이상인 공동택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자율화되느냐 50층 이상 그 아파트라고는 공동택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또 분양가가 자율화되냐 150m 이상 그 수치를 좀 봐주시고 우리가 건축법에서 초고층 건축물 있잖아요 초고층 건축물의 뜻은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관광특구는 바로 다르죠 관광특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의 아파트가 있다 그때 그 분양가가 자율화되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택의 경우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분양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택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507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무 이게 최근에 신설되어서 바로 시행이 들어가고 있죠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가 유력되니까 함적감입니다 1번 거주의무대상 주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기관대나 있죠 그래서 이 겉도록 그 마지막 2번이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죠 거주해야 할 의무대상은 바로 박산에 박산에 사업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들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영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필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입니다 그 지역 중 특이 가을주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하거나 건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하는 주택 이런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바로 가로 2번의 기간 동안 직접 가서 거주를 해라 이거죠 그래 채장기간 5년까지 이어지죠 보니까 1번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인데 분양가격이 인근 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싸게 공급됐다 5년 그 다음에 80% 이상 100% 미만의 주택은 3년 그런데 2번 공공택지 에허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인데 그게 분양가 상한지 정책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인근 매매가격 대비 80% 미만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은 2년 이 숫자 5년 3년 3년 2년을 가르쳐 놓고 가로로 키로 함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 3번은요 바로 아까 거주 의무 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 이 박스 안에 있는 사회에 해당하면 거주 기간 동안 거주한 걸로 계산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한 번쯤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거주를 해야 할 자들이 거주 기간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안 하게 되면 그걸 어때요 팔고 나가야 되겠죠 가로 4번이 그건데요 거주 의무자가 체류 해외 체류 등 부득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인의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매입 신청서를 제출해서 한국토지주 동사에게 그 주택을 사주세요라고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 이때 가로 5번 한국토지주 동사는 이렇게 거주 의무라부터 매입 신청을 받거나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여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입안 사실에 대한 거주 의무자의 의견 정치 절차를 거쳐서 한국토지공사 부도 파산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한국토지공사가 그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장 인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한국토지주 동사는 그 주택을 매매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 누가 다시 사들입니까 한국토지주 동사 그리고 이렇게 거주해야 할 자가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다가 걸렸다 입안했다 그러면 그 주택을 매발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거주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길을 줍니다 자 그리고 매입 비용은 이렇게 한다 그건 바로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대살대가 어떻게 가게를 정해서 사느냐 거주무자가 납반 입주금하고 그 입주금액에 입주금액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계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 금액 이걸 매입 비용을 하죠 이 매입 비용을 정해가지고 바로 거주무자에게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공사가 그 주택을 취당한 것 간주해서 소유권을 다시 뺏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7번 부기 등기가 나 있죠 자 이 부기 등기 거주무자는 거주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부기 등기는 주택을 소유권 보호 등기와 동시에 해놔라 그런데 부기 등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입주자의 거주무에 따른 거주무자가 거주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입안할 경우 한국토지동사 해당 주택을 미입함 이런 내용을 딱 표기해놔요 그러니까 누가 사기를 또 못하겠죠 결국 한국토지동사 대표 사과니까요 자 그거 이번에 이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결이 나 있죠 이 공공택지가 아니지만 그 장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정입니다 라고 지정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로 1번에 크게 나와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가능적은 밑에 박스와 같은데 1번 지문 3번 읽어두시고요 넘어가셔서 3번을 보겠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해 제가 하나 했죠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과열적이면 과열적이다 이축적이면 이축적이다 이렇게 구분 지정합니다 특히 과열적이다라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전매 제한을 받아요 그래 그 전매 제한 기간을 바로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수 있다는 것 시도사 시장수구청장 못한다는 것 이 정도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어떠한 지역이면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 가능한가 그 오른쪽에 과열적이다 이축적이다 동그란 1번 과열적 2번 이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열적만 좀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바로 그 주택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면서 1, 2, 3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를 초과한 지역 국립택규모 주택의 경우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를 초과한 지역이면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 또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분양권 이때 분양권 뜻을 써놨죠 주택규모 선정지이라고 그럼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이죠 CW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이 정부평균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바로 과열 지역이다라고 조정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 5번 이렇게 지정을 했던 이 장소에 대하여 국토교통장은 몇 년마다 다시 바로 그 지역을 유지할까 아니면 풀어줄까라고 검토해야 되냐 반기마다 거기다 반기마다 이거하고 바로 투기 과열 지역하고는 헷갈려서 안 됩니다 투기 과열 지역을 한번 볼까요 투기 과열 지역은 몇 페이지냐 저기 502페이지 502페이지 보면 가로 2번 있죠 국토교통장은 1년마다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 과열 지역의 지정 계속 여부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는 투기 과열 지역은 1년마다 하죠 그런데 511페이지 가로 5번 이 조정 대상적은 1년마다가 아니라 반기마다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반기마다 반기마다 바로 조정 대상적 지정 유지 여부를 제공해야 한다 차이점을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조정 대상적에서 6번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역의 전매 제한기간이 있죠 그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자로 선정날부터 기산해서 계산하는데 과열 지역의 기간이 나오죠 1적 2적 3조로 구분해서 지정하는데요 1적은 소유권 이득까지 다만 3년 초과하지 못한다 2적 1년 6개월 그 다음에 3적은 공공택 1년 공공택지 아니면 6개월 이걸 예도로 복사해서 박스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들을 좀 짝지해서 알아주시고 밑에 2적적은 참고로 6개월인데 그건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에 나와 있죠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를 하는가 시의장 우수 구청장이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로 2번 통과하고 3번을 보면 시의장 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다 그날부터 20일에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주자 주택의 입자모집 승인 복리수로 입자모집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택법상 공공주택 사업자인 국가지자체 한국도사 지방사 그네들이 50회 이상 출처해서 만든 그런 부동산 투자사 이런 자들은 바로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은다든가 신고하잖아요 이네들 빼고 국지공인 공공주택 사업자 빼고 우리 민간사업자가 바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때 공동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안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가한테 받느냐 하면 시장 우수 구청장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복리수리 있잖아요 유치원이라든가 상가 건물, 근린 상가설이 이런 복리수로 입주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이 3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2회, 23회, 27회에 나왔으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하는 게 절대 아니다 누가 입주자 모집할 때만 주택은 승인받고 봉선 신고하는가 바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지 할 때만 그렇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514페이지 514페이지 보면 주택의 전매 제한이 나 있죠 주택의 전매 제한 거기 보면 이 주택을 공급받았다 그러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까지 넘겨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1번 투기관리에서 건설공업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 분양권 과일제에 해당한 조정 대상제에서 건설공업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수도권에서 건설공업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비수도권 중 투기관리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설공업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런 건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하는데요 전매라는 것은 그 위에 보면 매매 증여 관변동 수반의 일체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은 허용해요 그걸 취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기간 중에 전매함의 위반자가 됐는데요 그때는 3년 이하의 증여 또는 3천만 원 범죄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3년 이하 증여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매 제한기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오른쪽에 8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한국토지주통사에게 바로 소명에서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돼요 그때 전매가 허용돼서 그걸 팔고 나가고자 하는데 그 주택이 분양가 상한주택이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통사의 그 주택을 우선 매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주택의 경우 바로 전매의 제한을 허용받느냐 전매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전매를 허용받느냐 8가지가 있죠 이 8가지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해서 질병치료차 취약자 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했다 체크 전원이 바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하셔도 시군으로 이사간다 그때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상속에 가해 취득한 주택은 전원이 이사가야 돼요 일부만 하면 안 되고요 전원이 해외로 이직한다 전원이 해외 2인 이상 체류한다 1년 6개를 체류할 때 안 돼요 2원으로 인하여 입주로 선정된 주택을 배우자한테 주는 건 됩니다 2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거한 자가 사업 시행으로부터 이주 대충 주택을 공급받는 게 이때도 되죠 5번 분양가 상한주택 및 그 주택으로 입주로 선정된 주에 해당 주택소자가 국지공 같은 이런 또 금융기관에게 체물을 이해하지 못해서 경매 공매로 나갔네요 그걸 여러분이 취득할 때도 가능해요 7번 8번 잘 받았어요 입주로 선정된 주택 일부를 배우자한테 일부입니다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한 데요 뭐 직계, 비속, 존소한테는 안 되고 배우자한테만 일부 증여 그 다음에 8번 이번에 법 개정 통해서 신서되었는데요 실직, 파산, 신용 불량으로 경제적 어림이 발생했다 그러더라도 그 사유 소명하면 바로 한국토지주동사한테 도움받고 팔고 나가도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체크2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2를 보면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풍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와 다르게 체크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 당초 마감자재와 그 다음에 중이에요 같은 질 이상으로 그따 내무치고 별표 더 좋은 것, 같은 것, 같거나 더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이해하면 틀린다는 거 자, 그거 봐두시고 체크3 꼭 읽어두셔야 돼요 자,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공급하려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지태를 공급하려는 경우는 벽지, 바닥지, 주방용고, 조명중고를 제한, 제한, 체크 부분 후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자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한데 그 중에 7번만 보고합시다 주택법상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 사용하느냐 반드시 굶택입니다 굶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때만 수용 사용이 가능해요 그랬다는 대조성할 때 근데 그 사업체가 누굴 때만 또 수용을 인정하냐 국지공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때 이네들이 그 사업을 하면 그 자체가 공치법 제사였다는 공액사업으로서 공치법에 가가지고 공액사업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으면 수용권 인정돼요 그때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선으로 간주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선 없이 그냥 사업에 착수하면 되고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결신청은 사업기간 내만 하면 돼요 사업시행기간 내만 자 그 다음에 이제 517쪽 보면 주택자금이 나와있죠 이 주택법상 주택자금은 중요한 것이 주택상환사치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한 번 전에 나오죠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이 주택상환사치는 먼저 발행자가 두 명밖에 없다 공적주택의 한국토정사 민간업체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중 민간업체 등록사업자는 무조건 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그 있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일단 법인이어야 되고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주택건설수증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수증이 300세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규제합니다 발행규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평균 호수 이내만 발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이 민간업체 등록사업자 이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때 이 등록사업자와 달리 한국토정사는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합니다 그리고 발행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양자 모두 다 발행객실 작성해서 국토교통부자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것 승인권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행 방법은 기명 지급만 되고 무기명은 안 됩니다 액면 금액 다 받고 팔아도 되고 할인해서 팔아도 되고요 상황기간은 발행일부터 3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적용목규는 이 법에 있는 규정을 우선 정했는데 없으면 상법증 사채 발행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 가운데 보면 등록사업자가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후에 등록을 말소당했다 하더라도 그 말소 여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해서 끝까지 챙겨야 된다는 것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상환 방법은 주택건설에서 주택으로 상환해 준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현금 상환도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중도의 상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중도의 해제 그 다음에 양도 안 되는데 그러나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그 세대원 전원이 바로 근무상 생업상 사정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다른 행위로 이사간다 전원했다 체크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도 이사간다 전원이 해외로 이사간다 그 다음에 해외인에서 취업한다 그때는 전원이 가면 된다 그리고 이 주택상환 사채 명의변경 원칙은 안 되지만 일정한 그 사회와 있어서 변경할 때는 사채원부의 취득죄성명 주소 기록되어야 기록하고 채권영수의 취득죄성명을 기록해야 대항력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입주와 저축을 보죠 입주와 저축은 바로 주택청약종합조치로 합니다 2번 이 입주와 저축은 궁택과 민영택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조치로 받으시고 남은 통과 통과 통과하고 저기 9번 하나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조치로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이 약정된 금액인 월납입금을 하고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넘어서 보면 10번 입주와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받으시고 11번 주택청약종합조치로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납입기관은 가입한 앞부터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것까지 한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을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농지법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 하죠